오하너미압 오하너미압 고벨하짐석 안나오면 성공 길이 왜이럼 오하너미압 와 오하너미압 요정두마리 그거 정말 맛있겠네요 요정두마리 사이 고거 zip 블리트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면의 평가 마이어맥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블리트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래 시계 블리트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요정의 운명은 맛있어지나? 길가기였나? 길가기였네 요정사망 길 투의 맛 현실집에 길가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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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빈쇄장? 빈쇄장이 제일 낫겠다 근데 어쿠? 근데가 아니고 빈쇄장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다가! 다가 언제 다 같이 해? 다가 언제 다 같이 해? 다가 언제 다 같이 해? 추월이 있었음 선택하면 막힘 양자 사회 사회 쇠가 미쳤는데 왓츠가 더 미쳤네 이걸 그냥 막내 이게 뭐하는 밸류야 왜 새? 현실집에 왜 새? 마음의 마음의 요새 마요 한장이면 됐지 헐 애초 쓰레기 이벤트 포션 없이 엘리트 가는거 지금 너무 마음에 안드는구만 포션도 마음에 안드는구만 사실 이 왓츠는 클리어 한걸로 해도 모두 동의할 듯 이정도면 클리어 한거 아닐까 아닌데 엔트로피 엔트로피 이러다 역배 터짐 대체 왓츠를 대체 왓츠를 뭐라고 생각하는거야 현실집에 변성 굴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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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엇 아아아아 교훈이다 교훈이 필요한다 왜 세는 왜 세요 아니 층마다 다 쳐맞고 있는데 왜 클리어듯 못 클리어야 클리어넷 클리어양 클리어넷 클리어양 클리어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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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33 골드 준다는 줄. 골칫거리 언럭키 전선 됐네. 개꿀. 나오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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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먹어서 안나오던 카드나 그치 전지는 뭐고 무애라도 하나 있었으면 가지 먹을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호해 준수 이게 쓰레기 게임 이게 변동 확률이지 메가 크릿 확률 공개해라 이거 어떻게 안되나 이거 덱을 더 지우면 그냥 이대로 억지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중과로님 유튜브 슈치가 이렇게 뽑는 거구나 아니 이게 아니 2박 3박 내리 안나오다가 포기하고 가지 딱 먹자마자 센터에 뜨는거 봐 많이 기다렸지 아 이거 그냥 이대로 카드 소멸 안시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1장 2장 3장 1 2 3 4 5 6 7 8 안되네 상태 이상 들어오면 상태 이상 들어오기 전에는 되지 않나 5 5 5 5 5 5 5 요거 3개 빼면 10장이니까 10장이면은 골칫거리 써서 들어오보고 정신수양으로 3장 들어오보고 하면은 문화무에 되긴 되는데 솔직히 말도 안되는 포기해라 딱 들어가 이렇게 잡히면 되는거 아닌가 첫 턴째는 지금 도는거 안되고 첫 턴 넘기고 두 턴째 이렇게 잡혀야 돈다 그냥 안돌리고 말지 베렛고 칠사에서 안돌린다 베렛고 칠사는 김 베렛고 칠사는 김 베렛고 칠사는 김 베렛고 칠사찌 겠굴ャ음 카줴 현실집에 나, 렛legt 자,ếu concentrations 겠굴 coaching 지금 ㅋㅋ 시프를 、 walking 직 개꿀듬 카즈 현실집에나 랜다 즐겁다 자가 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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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주기 왓처님 기도하세요 뭐야 제 마이크에 도청장치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제 마이크에 도청장치가 제 마이크에 도청장치 룩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벌땜에 안돈다 굳이 돌지 않아도 적이 죽을 때까지 때릴 수 있으면 무한댁이 아닐까 지지베베 한글자막 by 한효정 중사장님 실력으로 가지에서 파워카드만 얻어서 돌려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그냥 가지 쓰는 게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아직 1% 안됨 다시 환불하고 주판에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최대 체력 플러스 7 대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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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왜 자꾸 나와 니까파네 어우 아우씨 가지 밸류비 선은 간식 맹고국 쓸까 간식 맹고국 쓸까 맹고n 적들게 하늘어라 illah 알았어 1 아직 재미있고 맞음 어 캐살지 이거? 개인기 나오고 잖아 저는 안전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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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